비스 한테도 지켜보면 안되요 비스 한테도 지켜보면 안되요 먼저 비스 공격이 20선다가 심해집니다 이게 다운 잡기에요 넘어트리는 상대를 하단 패링이거든요 하단 방역 포부가 또 있어요 또 스탠드업 할 수 있어요 또 잡을 수 있어요 아 또 카운터 왼허퍼 다음에 구즈를 수락쓰는 지수가 공격적이니까 내밀는데 코에 저렇게 카운터가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왼허퍼 또 맞고 또 뛰을 수 있거든요 조신은 심사프레임이기 때문에 잡기 들어가 잡기 그래도 굉장히 높습니다 잘 보시면 이타계열 카운터 나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무권 거기까지 확정타 노렸죠 노렸죠 비폭을 하면 콩보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끼네요 대선 stretched 공격적이 코에 공격적이 자 참 아 공격적이 ily 공격적이 공격적이 случае boat 바닥 깬 다음에 뻥발 확정 타고요 공격 텐션 조절을 해야 되는게 디스트라톰이 카운터! 카운터 났어요 어디까지 들어가죠? 이거 레이지 드라이버 바닥만 좀 들어가면 끝날 수 있어요 마무리 또 낼 수 있습니다 헬콤 선수가 자 잘 막았고 스카이 아이가 좀 느리죠 아! 파움브레쉬 이게 먼저! 파움브레쉬 띄우기 어렵다는거죠 띄우기가 어려워요 아 또 쓰죠 그러니까 또 쓰죠 말렸어요 지금 자 가나요 하단 와 이거 이거 정말 잘할겁니다 14프레임이고요 막힘은 레이저 13프레임 딜케 했어요 잡기 아 이벤 오 오 중타 짱구름 뚫렸어 맞나요 맞나 맞나 맞았어요 마무리되나요? 마무리 안되죠 한방 자 이거 한방더위에 이거 빨강이냐 한방 빨강 빨강 예 예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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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